9편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건 것 같아. 계산 실수 안 하는 법. 어떻게 계산 실수를 안 하지? 사람이니까 계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되고 또 계산 실수 안 하는 확률을 좀 높여야 되겠죠. 내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크로스 체크라는 이 단어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학생이 이번에 계산 실수를 안 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Q&A에 왔어요. 그 학생이 이제 계산 실수 사소한 걸 너무 많이 한대. 심지어는 막 이런 걸 한다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 4 곱하기 4는 12 이런 걸 내가 썼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야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곱셈을 했으니까 넘겨서 12 나누기 4가 4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그럼 얘가 아니니까 아니구나. 반대로 생각해본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잖아. 그거를 다 두 가지 이상은 해보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이제 확통에서 쓰는 말로는 뭐 더블 카운팅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 근데 이제 방향을 바꿔보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에도 인수분해 막 좀 복잡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잖아. 막 2차 방정식이라도 2차의 개수가 있고 막 이럴 때에는 얘네들 막 했는데 이게 맞나 싶을 때는 거꾸로 전개해가지고 확인해보면 되는 거거든. 이번에 그 11번 문제 수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위치함수 두 개가 나왔는데 한쪽으로 쫙 몰아놓고 보면은 t의 3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t 마이너스 6의 t의 제곱 플러스 1이다. 근데 이게 맞는 거야.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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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사실은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조립제법을 썼더라고. 조립제법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왜? 결국에 이거 조립제법 쓰겠다는 것은 요 뭔가 지번세 0 되는 거를 찾겠다는 건데 그냥 t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3차항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t 제곱 돼야 된다. 상수항 마이너스 6 되려고 그러면 여기가 1 돼야 되고 어 1차항은 여기 t 있네. 어 그럼 얘는 0t구나. 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조립제법 같은 걸 그러면 쓸 필요 없다고. 근데 조립제법 같은 걸 쓰거나 혹은 뭐 다른 풀을 하더라도 계산이 많고 숫자를 많이 쓰는 풀이를 하면 할수록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체크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거냐면은 여러 가지 방식의 풀이를 해보면서 내가 아 이 풀이가 조금 더 더 계산량이 적고 더 좋은 풀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자 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그 이번에 10번 있지. 도형 문제. 도형 문제에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루트 2의 x이고 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x를 이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구해봤더니 x의 제곱이 2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헷갈린 거야. 이거 실제 사례야. 어떻게 헷갈렸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요건데 얘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지. 루트 2x니까 이거를 2x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20에서 4를 빼니까 아 루트 16이니까 4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필요가 있는가? 피타고라스 정리 쓸 필요가 없거든. 물론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활용이 되긴 하는 건데 삼각비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얼마야? 이게 지금 x가 2루트 5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제 계산을 해놓고 보면 이게 2루트 10이란 말이지.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이거 제곱할 때도 또 헷갈려가지고 20 뭐 할 수 있단 말이지. 얘가 2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게 2 아 이거 제곱하면 20이야 얘가 20이야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만약에 삼각비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가 몇 대 몇이냐? 내가 실제 그 학생한테 물어봤다고.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10이야. 그럼 이거 삼각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랬더니 1대 3대 루트 10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6이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삼각비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두 번째 풀이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더 계산량이 적으면서 계산 실수가 덜 나오는 그런 풀이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진짜 1번 지수법칙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여러분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문제들. 이번에 3번 등비수열에서 막히고 틀린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A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워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A4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처음에 A2하고 A3가 곱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4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 풀이 방식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 A4를 A2에다가 R제곱 곱한 거다라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지금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A2를 R제곱 분의 A4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고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크로스로 체크를 하다 보면은 계산 실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 크로스체크를 근데 왜 안 하냐?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마음에 어휴가 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이제 예전에 뭐 칼럼이나 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한 적 있고 효자들은 잘 아는 얘기인데 그 100만원빵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 맨날 학생들한테 야 나랑 100만원빵 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장 강의를 할 때 자 문제 풀어봐. 이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대충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과자 줄게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열심히 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보상이 있으면은 좀 열심히 하게 돼 있어. 근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테스트 주고 자 다 푼 사람 한번 손들어봐.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좀 수학 잘하고 자신 있는 친구가 빨리 풀고 나서 이렇게 선생님 다 풀었습니다. 채점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옆에 쓱 가가지고 너 이거 나랑 100만원 얘기할래? 틀리면은 나 100만원 맞추면은 내가 100만원 줄게. 그러면은 내가 쫄아. 처음에. 아. 이러면서 알아서 그러면 뭐 하지마. 이러면은 그 친구가 한 1분 정도 뭐를 하냐면은 자연스럽게 크로스 체크를 해요. 다시 풀어보면서 진짜 맞나? 확인을 해. 중간에 과정도 확인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의기양양하게 선생님 100만원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아니 아까 하라고 했었어야지. 내가 이러고 있어.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죠. 당연히. 학생이랑 뭐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계산 실수가 있고 되게 크게 달라지더라고.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보는 문제. 한 문제가. 이게 100만원의 가치가 있나? 100만원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뭐 대학이 결정이 될 수 있고 직업이 결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과 뭐 되게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뭐 1년 더 하게 된다. 이러면 그 비용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아무런 내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야 우리 진짜 5만원빵 하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하죠. 그쵸? 뭐 게임을 한번 하더라도 5만원빵이면은 그쵸? 나 문제를 하나 풀 때에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돼. 틀려도 좋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틀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좀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준 거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얘기고 지금 뭐 예시들을 이렇게 좀 들어봤지만 여러분들 그 구평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내가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계산 크로스체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풀이가 더 좋은데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풀이인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암산 연습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손으로 쓰고 이러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당연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실수할 그건 있지. 그렇지만 그거를 머릿속에서 실수가 안 나오게 암산 연습을 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를 암산으로 풀 필요는 없어. 당연히 손의 도움도 받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 첫 번째가 이거 수학적인 거 두 번째가 여러분들의 이제 좀 멘탈과 관련된 어떤 마음가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 실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앞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될지가 좀 되게 막막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체 너희들 뭘 공부를 해야 되니 그런 고민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제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